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도권 텃밭이 아슬아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에 크게 소개가 됐네요. 이거를 여러분들 또 여론조사 를 한 기간도 무슨 리서치 뷰라는 기간에 했는데 또 그거를 돈을 댄 사람이 광주방송이네요. 참 리서치 뷰하고 광주방송 이름 냈는데 2주 전에 비해 가지고 서울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하고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의 5차 범위내로 육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야권 접근 심판론 입김의 열쇠 여권의 서울 대표주장인 나경원 후보가 정치 신인인 류삼령 후보와 접전을 벌리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을 더 커지는 양상이다. 어떻게 참 이 사람들 기반 조성하는 것이 그냥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 배경이 천이 없는 류삼령이라는 사람이 가 가지고 나경원 씨하고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근적거리에 간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발표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이광재에게 역전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감이 참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좌파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경원 씨는 서울의 강북지역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매다 안 되는 에이스급 여러분들 그런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뭐 그런가 보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익값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더블당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좌우대칭에 차익값 크기가 최소 12에서 17%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더블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지를 많이 넣어줬을 때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 자료가 이렇게 좌우대칭에 큰 차익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구의 후보의 득표수를 받다가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면 분석을 해보면 1만 2천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1만 2,438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8,879표를 집어넣은 걸로 추정되고 관외 사전투표에 3,559표를 집어넣은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만 2,438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의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1만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1만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만표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전패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3명당 더블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한 표씩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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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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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1만 2,438표를 어떻게 조달했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것을 이렇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은 30.99%고 7.68%만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관위가 조작하기 이전 자료인 거죠. 여기서 2007.68%만큼 집어넣아 이러면 이렇게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수진 후보는 사전투표 덕표로 59% 당일투표 덕표로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3%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준 거죠. 자료를 만들어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구 의뢰 12,438표가 이수진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걸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구도 대부분 만 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6개의 강남 지역구를 대화가 전표를 한 겁니다. 용산구만 빼고 용산구의 한 250표인가 아마 권영세 후보가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만들면 이 정도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의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거의 이름대로 한 1만 2천 표 정도를 4.15 총선 정도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만지면 몇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만 8,657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은 11.51%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총선을 여러분들 만지려면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두 명당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지게 되면 1만 2천 4백 38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지려면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는 그러면 1만 8,657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패할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거죠. 윤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셔가지고 2천 명을 대못을 박든 대대못을 박든 대못못을 박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표를 만드는데 만표에서 2만 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기냐. 모든 것이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본인들이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담은 대가로 본인들은 대피할 것이고 국민들은 생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좋다 좋다 할 겁니다. 세세의 손손 고통을 당하겠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뭐가 이름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며칠 전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자기들께 싸우든 말든 우리는 개입 안 하면 된다. 어떻게 개입을 안 하냐 이야기죠. 미국 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보를 지키면서 그냥 전쟁 나면 미국이 죽고 우리는 간이 안 하겠다. 결국 뭡니까? 한미관계도 다 갈랐을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눈앞에 이기만 골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본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죠. 그러나 한미관계도 다 파토가 나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중국의 속국처럼 되겠죠. 그럼 본인 재산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리들이 그냥 본인 재산을 그냥 놔놓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당하고 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뭡니까? 구야하게 보게 되면 맨날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충남도도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네요. 앞에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제목이 수도권 텃밭에서 또 흔들흔들한다. 이건 이제 이런 충남에서는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했네요. 다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지도 저는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정진석 후보가 거기에서 오선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역구가 탄탄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주 부여 청량 정도가 되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일 거고 나이더 신문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박수현 후보가 정진석 후보를 앞지른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정진석 후보도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발생했던 그 큰 사건 투표지 불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다 침묵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도 잘 안 되면 뭐라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자업자득이니까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돼서 억울하게 된 거죠. 도저히 저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주 부여 청량에서 정진석이 43% 박수현이 45%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한 대가 어딘가? 대전 또 mbc가 여러분들 용역을 발주했네요. 대전 mbc가 지금 앞에는 광주 방송이 발주를 했고 대전 mbc가 발주했으니까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코리아리스제 이렇게 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아주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겁니다.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이 나라를 보면 완전히 구역질이 나는 거죠. 양식장에 가둬놓고 그냥 먹니까 자기들끼리 다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죠.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 5선을 공주 부여 청량에서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 노인들이 많으신데 정진석 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정진석 씨가 좀 후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러나 이걸 또 중앙일보가 대수특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여러분들 진원진구 하니까 한국의 지배엘리트와 한국의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성에 눈을 감았던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 예산 부정선거 부자도 내 앞에서 여러분들 입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성규 사회신민수석 그렇다고 강성규 씨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성규라는 그런 단어만 떠올리게 되면 항상 떠오른 겁니다. 사회신민단체 대표자들을 만난 장소에서 강성규 대통령실 사회신민수석께서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강성규 씨는 특별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들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제압이 당한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에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갇힌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천안갑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범철 후보도 지난번에 좀 억울하게 떨어졌거든요. 재선으로 나온 겁니다. 문진석 씨는 초선의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 여기는 성일종 씨가 오겠네요. 여기 선거 기간 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내부총질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내부총질을 이게 내부총질입니까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을 그냥 선거 때까지 꾹 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둔합니까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를 아주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이런들 국힘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냐 이야기예요. 그런 비겁함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 꼴이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래 가지고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 이렇게 박수연 씨와 함께 밀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평을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정치권에 줄을 대가 이런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양반들이 대전의 mbc가 돈을 대고 코리아 리서치가 손을 좀 댔구나 그리고 선거하니까 여심이가 뭘 필요한 만큼 제공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보 천치라는 것이 항상 이용당할 때 바보 천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이런 바보 천치가 되면 맨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들 바보 천치가 되면 맨날 선거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론 사기를 당하고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 말이 되냐 이야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게 2020년 총선의 충남 결과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함께 밀어줘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 두 군데 정도 있네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10.33이 어떻게 나오냐 얼마나 표를 밀어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름 207개의 업면 동에서 한 두 군데 빼고 전부가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확률이 2분의 1의 207승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더해줘가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10%대로 이런데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데 표를 집어넣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얼마나 넣어줬기에 플러스 10.33이 나옵니까 사전투표 당일 격차가 어떻게 10.33이 나오냐 어떻게 마이너스 9.23이다 24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리숙하면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안 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국힘이 되든 더블당이 되든 뭐가 내 안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기 바랍니다 모든 목천업,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더블당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그냥 쏘아 넘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정진석 후보도 크게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여, 청량 이 지역의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한 부분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경찰 조사도 들어가고 김소연 변호사 외에 여러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께서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그냥 그걸 덮었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타이슨님께서 이 봉우님께서 엑슬런님께서 참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 지하에서 힘든 건 그냥 코끼리 비스켓 같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묵한 세월 되면 저도 이 방송 접어야 될 겁니다 선거 방송 앞으로 못합니다 시간 좀 지나면 지금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나 얼마나 힘든 세월이 기다리고 있겠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참 제가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애통해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전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를 보고 아무도 이야기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들 여러분 매일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전들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나신 분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손에서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오면서 서울의 유복하게 큰 사람처럼 그렇게 계산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계산이 빨랐으면 진작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 다 던지고 이런 다른 길로 갔어야겠죠 채널이 그냥 거의 폭발 수준 정도까지 여러분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룬 채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이 빠르지 못한 것이 험이면 험인 거죠 그러나 나라가 얼마만큼 어려워질 것이니까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입을 다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선거를 지고 다음에 대선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안 와 닿으시죠 가슴이 안 와 닿을 겁니다 왜 사람은 본래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을 때는 잘 그렇게 채득하기가 힘들거든요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결국은 다 말수가 줄고 입을 다물어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나라를 떠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 박사가 무슨 뭐 그냥 무슨 뭐 너무 가장한다 이렇게 하겠죠 오늘 이 조선일보에 보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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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